민주정치와 법 1단원입니다 먼저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보실게요 정치의 의미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테마죠 정치는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의 컨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현상설이라고도 부르는데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만을 정치로 보는 거죠 이것만 정치다 나머지는 정치가 아니다 열고 봐요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이면 이제 대통령이 하는 일, 국회에서 하는 일 이런 게 정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넓은 의미의 정치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은 당연히 정치다 여기에 더해서 다른 것들도 정치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도 다 정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국가뿐 아니라 일반 집단, 학교나 가정, 회사 이런 곳에서도 다 정치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 보면 이런 그림이 돼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그럼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가 담고 있는 정치의 영역을 다 포함해서 더 넓은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로 잘 나오는 건 그러면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을 이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그 정치 국가와 관련된 그 영역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정치다라고 보고 더 넓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정치다라고 더 넓게 인정하는 입장이다 라는 거예요